설정에서, 손쉬운 사용, 터치, 어시스티브 터치를 활성화합니다. 기기, 블루투스 기기를 선택합니다. 마우스 윗면 모드 버튼을 눌러 블루투스 채널 1 또는 블루투스 채널 1을 선택 후 모드 버튼을 약 3초간 눌러 페어링 모드로 진입시킵니다. 해당 채널 LED가 깜빡입니다. 엑토뷰티일 마우스 또는 엑토뷰티일 마우스를 선택하여 연결 후 마우스를 사용합니다. 엑토뷰티일 마우스 엑토뷰티일 마우스